그 맘이 나를 두고 바람을 펴? 방앗간 집 셋째 딸 삼순이를 모독한 대가 얼마나 끔찍한 걸 무슨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. 넌 한 번도 사랑한단 말은 해줄 적이 없어. 라면을 한 번 해볼까요? 일어나. 당장 어머니한테 가자. 가자 누나. 깨워봐주면 이 자식아. 내가 너랑 맺으면 개수가 없잖아. 넌 살아가긴 했니? 오늘 너 죽고 난 산다. 네, 그 맘이 나를 죽고 난 산다. 네, 그 맘이 나를 죽고 난다. 네, 그 맘이 나를 죽고 난다. 네, 그 맘이 나를 죽고 난다. 감사합니다.